신성 델타테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볼 거고요. 오늘도 10만 3천 9백원으로 종가 마감하면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려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됐죠.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초록철이니, 가짜뉴스니, APS 물리학회 발표니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이뤄지면서 지금 현재 신성 델타테크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세력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LK99라는 재료를 병행하면서 저점 대비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준 만큼 우리는 지금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물질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고점에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세력들이 상단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최대한 붙인 다음에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설거지하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전 영상 잠깐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2월 21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테크 3,000분이 넘게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한참 더 끌어올린 다음에 이 상단 구간에서 최대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를 할 겁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를 최대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개인 매수세를 끌어들인 다음에 상단 구간, 최상단 구간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들의 매수세를 상단 구간까지 불러일으킨 다음에 설거지를 하려는 내용을 얘네들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초록 철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초록 철회 초록 철회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APS 물리학회 발표에 있어서 얘네들이 등재했던 이 내용을 철회시킨 거죠. 간단하게 보자면 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많은 유튜버 분들이 APL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 APS에 등재된 내용을 취소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건 뭐였습니까? 이 APS에 등재되어 있던 논문에 수정기한이 2월 16일까지였습니다. 그죠? 2월 16일까지였는데 이 수정기한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수정기한이 지나버렸으니까 철회를 먼저 해야겠죠. 철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철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제출을 하는 이러한 과정 속의 하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지 공식적인 해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초록철회라는 이슈가 떴을 때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악재가 분명하죠. 그죠? 악재로 느껴지면서 지금 아마 99,400원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자 보이시죠? 99,400원까지 마이너스 15%까지의 개파락이 연출되면서 지금 이 개인들은 전부 다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자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악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게 되면서 다음날은 어떻게 갔어요?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개인들의 심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악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상한가라는 키워드가 연출이 되면서 이 개인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인들의 입장이었고 세력들의 입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악재가 떴을 때는 보통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요. 그쵸?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다음에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도하고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이 주가의 2차 상승 파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초록철회라는 악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력은 어떻게 했다? 주가를 누르지 않고 그대로 올려버렸다. 자 그러면 보통은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죠. 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릅니다. 매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그러면 반대로 매도를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한테 믿음을 줘야겠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올려버리면서 야 이거 진짜 간다니까 너네 이래도 안 살 거야? 라는 식으로 개인들한테 지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유혹을 떠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 사야지 이거 가잖아. 좋잖아. LK99 간다며. 나도 어디서 들었어. 이러면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전부 다 확신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이 세력들이 매도 시점을 지금 연출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주가를 올려버렸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에서도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월 21일 날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가장 먼저 오전부터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선 델타테크 어디서 매도해야 되냐 18만원에 매도하셔라 라고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텍스트가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초록철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가짜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APS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세력들의 매도 시점이 도달했다 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오전 7시 30분에 말씀드렸고 예약 매도라도 걸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3,100분이 넘게 영상을 시청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매도 시점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가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분명히 제공을 해드렸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매도 시점 어떻게 공유 드리고 있나요?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5073-8568번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전망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향성과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가는 어디서 드렸어요? 매수가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는 제가 32500원에 드렸습니다. 32500원 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잡진 못했지만 충분히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지금 이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에 대한 분석은 제가 어떻게 드렸습니까? 지금 보시면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땡겨보면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저점 장악형 패턴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다? 상승 패턴 중에서도 상승 장악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주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량 장악에도요 상승 장악이 있고 저점 장악이 있는데 지금 저점 장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물량을 장악해놓은 패턴이죠. 자 그런데 상승 장악 같은 경우는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승 패턴에 있어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LK99라는 재료를 병행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땡겨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 이후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버리면서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도하고 이러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손받김을 연출하려는 이러한 패턴이 바로 상승 장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에 대한 장악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장악을 둘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에는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나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상승 구간 이후에 지금 6만원과 7만원 부근의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눌러버리면서 지금 이 하향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개인들이 봤을 때 지금 이 단기평선이 이탈되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데드크로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매도를 전부 다 하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아무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지금 이 3만 2천원 부근에 갑작스럽게 지지수급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횡복권 이후에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에 쌍바닥을 그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삼각수련대는 지금 이 자리가 교차하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제 2의 뭐다? 최저점이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구간 3만 2천 5백원 구간의 여러분들한테 매수 시점을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안내 드릴 때 제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분석에 대한 분석 값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언제 사라 언제 매도하셔라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절대 없었습니다. 남들이 신선 델타테크 PC4 소스가 어쩌네 황을 추가했고 APS에서 어쩌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충분한 분석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언제 매수하셔야 되고 언제 매도하셔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 이러한 분석 값에 대해서 내가 냉철하게 침착하게 지금 이 시장을 판단을 하고 지금 우리는 신선 델타테크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신선 델타테크에 지분을 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이 LK99가 뭐고 PC4 소스가 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받아가면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이러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사시고 얼마에 매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010 5073 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다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세 예측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 5073 8568번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벤트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만들기 한번 진행할 겁니다. 얼마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억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작년에도 보여드렸고 재작년에도 똑같이 보여드렸어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닿는 데까지 3천이든 5천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프로젝트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 상반기 즉 6월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니까 24년 7월부터는 하반기에는 전부 다 시즌2 진행할 겁니다. 시즌2 진행할 거고 시즌2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1억이라는 투자금 한번 만들어놓고 시즌2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300명까지만 좀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고요. 지금 신선 델타테크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포트 구성 자체가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들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선점을 좀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커피 한 잔 하다가 매도하고 담배 한 번 피다가 매도하고 밥 먹다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알아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전부 다 포트 구성을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00만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비중 가져가기 위해서 저도 안 쓰는 계좌에다가 이미 300만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쓰는 계좌 혹은 새로운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가져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1, 2억대 그 이상으로 굴리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재미삼아서 1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300만원 가지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10만원 100만원 운영하시는 분들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에이 뭐 10만원 가지고 1억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제안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전부 다 우리들의 소중한 돈이니까 1억이라는 투자금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이벤트니까 많은 분들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전부 다 프로젝트 진행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닿는 데까지 1억이라도 1억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닿는 데까지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랑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예요.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진행할 거고 제가 너무나도 많은 메신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문자 가능하신 분 그리고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른 번호로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번호로 이게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일일이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쓰거든요. 중간에 스팸 차단을 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게 중간에 가끔 가다가 한 분씩 스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팸 처리가 돼가지고 답변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죄송하지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 못 받으신 분들은 다른 번호로 똑같이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매수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신성 매수타점 매매타점 전부 다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번호로 해가지고요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거나 신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면서 타점 공유까지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